요새는 이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로도 여행들 많이 다니시죠. 항공사들도 그래서 이때다 싶은지 미친듯이 비행기를 뛰고 있는데 저도 그 흐름에 합류해서 이번엔 제주도로 날아가 보았습니다. 한라산 백록담을 보기 위해 말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모처럼 제주도에 왔으니까 등산을 끝내고는 이렇게 말을 타고 숲속을 거닐며 돌아갔습니다. 숲속에 울리는 이 새들의 노랫소리와 말발굽 소리를 들으면서 가니까 지금까지의 피로가 한 번에 다 힐링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는 이렇게 가는 길에 어느 카페에 잠시 내려서 목을 죽이며 제주바다를 감상하며 다음에는 또 와이와 어디를 여행할지 고민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여행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에 더 행복한 여행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그럼 여기 오션뷰 욕주에서 샤워나 한 번 하고 가야겠네요. 지금까지 와이와 함께한 앤턴이었습니다. 플라잉 앤턴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